뉴욕중신은 19일 나스닥이 금리 상승과 반도체 주 금락으로 2%대 하락했습니다. 중동위기 고주에 기술주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. 반면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대조를 이뤘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56% 오른 37,986.4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2.05% 내린 15,182.01로 마쳤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는 10.0% 급락했습니다. S&P500은 전일보다 0.88% 내린 4967.23으로 마감했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오른 18.7위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